1방방 왕초보 중국어 자 오늘 42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양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나요? 제가 보니까 타이틀이 사람 한 명, 사과 한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양사 중에서 내가 이때 어느 양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쓸 수 있는 양사 말씀드렸었죠? 가장 일반적인 거? 거 거였죠? 거를 넣어서 수량사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단어는 뭐 한번 해보나요? 단어 그럼요 네 거를 넣어서 셀 수 있는 단어들 단어 열 개가 나와 있네요 개수나 아니면 사람이겠네요 사물이나 사람이죠 자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좀 발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람 이미 아시는 겁니다 네 런 런 런 좋습니다 네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? 이거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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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학생이네요 학생 쇄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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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자 복습 겸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쇄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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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학생을 배웠고요 네 학생 두 명 어떻게 하죠? 량거 쇄셩 량거 쇄셩 량거 쇄셩 그렇죠 지금 쇄셩의 셩 자가 경성인데요 네 네 저기 아래쪽으로 가면 쇄셩 일성으로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이라는 게 중국 남부를 말씀하시나요? 대만 쪽으로 가면 쇄셩 일성으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요 원래 일성이에요 셩이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 중고등학생 대학생 네 그러면 셩 일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 그래요? 그런 것까지 소 중 대 쉬워요 소 자글 소 자 네 가운데 중 자 중 큰 대 자는 아시죠? 다 다 네 그러면 자글 소 자를 넣으면 셔 셔 셰셩 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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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생이 되는 거죠. 좋습니다. 자, 그럼 뭐 학생 학생 두 명 해볼까요? 아까 했어요. 량거 쇄셩 량거 쇄셩 량거 쇼셩 량거 쇼셩 량거 쇼셩 중학생 두 명 스거 다 쇄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. 좋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친구 이거 뭐 많이 했죠? 네. 이거 많이 들었어요. 제가 뉴스 같은 거 볼 때 중국 사람들 인터뷰하잖아. 중국에서 그런데도 벙요 이걸 쓰더라고요. 그렇죠. 중국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벙요 입니다. 아주 확 들어오더라고요. 벙요. 벙요. 좋습니다. 자, 일단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. 벙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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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친구 배웠고요. 네, 친구 세 명 해볼까요? 싼 거 벙요 저 싼 거 벙요 싼 거 벙요 그렇죠. 그 옆에 형, 오빠 나왔네요. 네, 꺼거 꺼거 그렇죠. 좋습니다. 자,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. 끄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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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형, 오빠 네, 끄어그 형 네 명은요? 스거 거 거 스거 거 거 스거 거 거 네, 그러면 언니 다섯 명은요? 언니 다섯이요? 네 언니가 뭐였죠? 언니? 누나? 언니 제제 아, 제제 아, 제제? 아, 제제? 네, 다섯 명이요? 네 우 거 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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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동생은? 하하하하 우 거 제제 메메 네, 남 동생은? 디디 디디 네, 자,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. 아들은? 얼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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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들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자,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. 얼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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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들입니다. 얼쯔 네, 아들 다섯 명 어떻게 하나요? 우 거 얼쯔 우 거 얼쯔 우 거 얼쯔 그 다음에 딸은? 뉘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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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자,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. 뉘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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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딸 딸 그러면 딸 여섯 명 리우 거 뉘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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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문제 이거 처음 나온 건가요? 문제 어, 한 거 같아요. 사실 이 분이 문제라는 걸 한 번 살짝 넘어갔던 거 같아요. 네, 그러면 네 한번 발음해보십시오. 아니, 뭐 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. 어떻게 하죠, 이걸? 자, 문제는 네 네, 한 자는 똑같죠. 문자 좀 네 그렇죠 원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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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를 배웠던 것 같긴 해요. 문제 원티 네 원티 이것도 양사를 쓰나요? 그렇죠 문제도 좋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듣고요. 새로운 단어니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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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문제 배웠어요. 원티 네, 문제 일곱 개 치거 원티 치거 원티 이 문제도 할 수 있겠죠, 이 문제 네 저거 원티 저저거 원티 저거 원티 자,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공채 이건 이제 권을 쓰나요? 권 써도 되고요. 권을 써도 됩니다. 아, 그래요? 공채 아홉 개는요? 저거 원티 저거 원티 저거 원티 좋습니다. 다음에 요리 차이 중국 요리는? 중국 요리는요? 한국 요리는요? 네, 그쵸. 차이 들어볼게요. 네,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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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요리도 이거 그냥 양사 쓰네요. 네, 요리 열 개 쉬거 차이 쉬거 차이 쉬거 차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단어 간단히 공부를 했는데 네, 자, 그러면서 뭐 양사도 다 공부를 했네요, 그쵸? 네. 자, 그럼 바로 넘어갈까요, 교수님? 네, 문장 듣고 따라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뭐 영영이네요, 영영? 네. 그쵸? 떨려. 얼마나 또 여기서 혼날지 떨립니다. 네, 한 번 해보죠. 네, 기억을 되살려서 좋습니다. 네, 나는 친구가 있다. 어, 워요 벙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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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요 maka 워요 벙요 워요 윙거 벙요 워요 벙요 워요ических 벙요 워요 academy 워요 브라이еро 양거 벙요 네, 그 다음에 나는 형이 있다. 거거 나는 형이 한명 있다. 나는 형이 세명 있다. 네, 니나? 형제가 어떻게? 아, 저는 누님 두 분 계세요. 네,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어, 워유 량거 제제. 저 워유 량거 제제. 워유 량거 제제. 네, 잘하셨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워볼게요. 워유 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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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문제는 아니죠. 그렇죠? 워요원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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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문제 한 개가 있다. 워요 이거 원티 워요 이거 원티 워요 이거 원티 나는 문제 네 개가 있다. 워요 시거 원티 워요 스거 원티 워요 스거 원티 워요 스거 원티 워요 스거 원티 네. 좋습니다. 자, 이거 발음 한번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. 워요 我有问题 我有四个问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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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다음 분자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그는 사과를 산다. 她没拼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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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她买一个苹果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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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她买本子,她买本子,她买本子,她买一个本子,她买一个本子,她买一个本子,她买一个本子,她买六个本子,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배우 문장 연습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사람 한 명 1번 학생 두 명 2번 학생 두 명 2번 학생 두 명 2번 학생 3번 친구 세 명 3번 학생 두 명 4번 아들 다섯 명 5번 딸 여섯 명 6번 딸 여섯 명 6번 딸 여섯 명 7번 문제 일곱 개 7번 문제 일곱 개 8번 사과 여덟 개 8번 사과 여덟 개 10개 찰 11번 나는 친구 한 명 있다 12번 나는 친구 두 명 12번 나는 친구 두 명 15번 나는 문제 한 개가 있다 15번 나는 문제 한 개가 있다 16번 나는 문제 네 개가 있다 17번 나는 친구 한 개가 있다 17번 나는 사과 한 개를 산다 17번 나는 사과 한 개를 산다 10번 나는 학생 두 명 10번 나는 학생 두 명 19번 나는 공책 한 개를 산다 8번 하나 10번 나는 하나 20번 나는 공책 두 명 7번 여섯 개를 산다 10번 나는 공책 한 개를 산다 네 좋습니다.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저희는 43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